네, 광어는 제주 양식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종인 만큼 광어의 위기는 곧 제주 양식업의 위기로 볼 수 있는데요. 제주산 광어산업의 현 주소를 보다 자세히 짚어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짤막 대담을 통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이영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제주산 양식 광어, 요즘 최대 위기다라고들 하는데요.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주 광어 양식이 원래로 약 3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어 양식이 시작된 이래 지금 최대 위기다. 왜냐하면 양식 광어 가격도 하락되고 소비 시장이 유축돼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가격 하락이 되더라도 2, 3개월이 지나면 시장이 회복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화가 돼가지고 양식 현장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또 뭐냐면 요즘 국내 시장 경기가 또 위축이 되고 또는 횟감에 대한 소비 형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광어 양식의 현 주소는 35년 이래 최악이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또 일본을 비롯한 수출길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검역 조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일본이 경우 검역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자국의 양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성 확보 차원의 수출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물량, 광어의 안정성을 문제로 삼는다면 화로 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선어나 살을 떠서 하는 필렛 위주로 해서 안정성을 답보로 해서 어떤 다변화 정책, 그래서 유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금방 필렛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좀 마트를 가면 연어가 포장된 상태로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필렛이라고 하나요? 뼈 좀 발라 있고 냉동돼서 유통을. 네, 살을 뜬 것을 필렛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위기의 원인을 좀 따져봐야 할 텐데 국내에 좀 돌려보자면 아까 보니까요, 뭐 연어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하는데 광어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인터뷰가 좀 있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횟감에 대한 소비 형태나 기호드들이 시장 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횟감을 접하는 기회 요소가 있는데 광어 같은 경우는 화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맘 먹고 이제 소비하는 경우가 되고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수입 연어 같은 것은 이제 필렛으로 포장 형태가 됐든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통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제 연어가 5위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연어 이외에 예전에는 이제 광어가 횟감으로서 국민 생선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요즘 최근에는 참돔이라든지 뱅에돔이라든지 방어들이 수입 양식 수산물이 이제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횟감의 다양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어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주 산 광어만을 찾는 소비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예전만큼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제주 광어가 항생제 사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또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독 그 수산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 항생제하게 되면 소비자들 뿐만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보면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이제 주사도 맞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제주의 감귤 산업을 보게 되면 감귤이 이제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수확되는 과정에 그 과정을 다 이제 알 수가 있죠. 예상할 수 있죠. 농약도 치고. 그래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양돈이나 그다음에 양계도 모든 과정에 이제 어떤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항생제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일 텐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귤이나 양계 양돈에서는 해도 무관한데 왜 유독 양식 물국에는 이제 민감한가. 아마 소비 형태일 겁니다. 회로 소비돼서 그럴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희들도 항생제를 먹고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양식 광호도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이제 휴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든 주사를 맞더라도 항생제 잔류 기간이 지나서 식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휴학기간을 지키고. 네. 그 다음의 관리. 이게 지도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일단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치급 관리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지만이 소비자들이 양식 광원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치급 관리라든지 기간이라든지만 정확히 정해지면 소비자들이 항생제를 맞은 광호를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전혀 무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리고 그걸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겠네요. 그런 걸 이제 많이 홍보해야죠. 네. 그리고 광어는 또 횟감 외에는 마땅한 요리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뭐 아까도 들은 얘기지만. 근데 이제 소비시장이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 실은 뭐 2009년부터 우리 제주대학교하고 제주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들하고 해가지고 광어를 가지고 식소재로 다양한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어 어묵이라든지 광어포, 광어미역국 다양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가공에서는 뭐냐면 식소재의 경쟁력이 이제 그 가공산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광어 가격이 낮아지면 가공산업은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반면에 광어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까? 양식산업은. 그래서 이런 제주의 광어를 이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광결에서 보게 되면 제주개발공사에서 비상품 광어를 이제 수매해가지고 1차 가공처리를 한 다음에 2차 가공업체에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광어도 감귤처럼 비상품되는 광어를 수매해가지고 1차 가공을 거친 다음에 가공업체에 적응해주게 되면 광어를 이용한 그 가공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광어의 위기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 양식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또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